어? 여기는? 여긴 뭐하는 방이냐? 도문 하ources 하하 미군 형님 진짜 두 개 arts 동기가 카드를 한장 바른다 바를건 효과 여기서 이제 중마전찬 릴리스 터널 중마전치 효과 자 나는 여기서 플러스 한장 바르고 두장으로 마시너체? 나와라 홍수마신 게이트가디언 여기서 카드 두장 세트하고 난 이제 끝이야 난 더이상 할게 없지 아 좋아 집완성 히리레이스 흠 너는 거의 샤크나 그런 데게 쓰던데 그래 한 번 막지 한 번정돈 막아도 되겠지 일단 한 번 막고 흠 좋았어 에이 저 카드는 오 저 사악한 카드가 있다니 어이 송패 있었네 아 스타트는 좋군 이 장로에서 인보커 나오고 흠 흠 인보커이 효과 하지만 그건 안 된다 이제 전기를 좀 맞아야겠어 흠 흠 난 고문 한 번 해주고 흠 흠 허니 아머포트리스 아 맞다 얘 3이었지 그랬을구나 그럴만하군 아머드에티브라 쿨아머게일까지 네 띠 그래서 세트까지 세트 오오 잠깐 세장 레틀 하지만 요거로 이제 배틀을 할 수 없을 레버리스물 섀도우의 숨겨진 효과 흠 아주 좋아 이 이대로 그냥 엔즈한다면 아주 무식될 수 있을 것 같아 엔드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3차례 다 드로우 아아 퍼펙트 자 변신 하지만 그 효과는 막힘 충격파의 효과로 인해 더 이상은 못할 것이다 오 한장도 하지만 요것도 막을 것이다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아 아 꽉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돼 일단 워셀의 효과로 제일 돼있는 풍마신 슈가를 넣고 풍마전사의 효과로 자 다시 한번 제일 돼있는 슈가를 넣고 어 여긴 맞나 아 이거구나 오케 우울의 효과로 다시 한번 더 필드마크를 가둡 아 일단 자 다시 한번 나와라 워셀의 효과로 자 슈가까지 이제 여기 놓고 아들 지금 음 그걸 뽑아볼까 그걸 뽑아가야지 지원받았으면 뽑아봐야지 나와라 퍼펙트의 마신 리트라디언 자 이 카드 효과로 저인의 어 관련 카드를 소유였나 난 마크 엘리멘트의 페넌 그 다음에 어 맞을걸? 맞을걸요 아하 그렇게 두 장으로 링크 쏘아 자 조건 묘지에 게이트 가디언 몬스터가 존재하면 이 카드를 나이프의 절반집으로 발표할 수 있지 조금 멍 우니 지명자라고 우우우우우우 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pozi 그 더욱 아우 근데 그거 저거 제일 돼도 스포츠 나와라 어둠 수선신 다으크바디언 아 좋았어 그 다음 사크 엘리멘트 효과로 인해 이 카드를 제외하고 제외되있는 썬가를 폐해 더한다 자 똑같이 마풍 충전파를 제외하고 제외되있는 풍마신 효과를 폐해 더한다 자 그 다음 세 가지 세 가지 마신이 뭐로 모였다 3단 합체 자 나와라 합체관이 게이트 가디언 아 좋았어 배틀이다 자 여기서 자 공격 공격이다 자 마지막 마복이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레드레드 레이퍼 오 제트 제트킥 아 2레벨에 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트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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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장을 링크 구하는 스프린드 스프린드 아이 저 시키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갑자기 갑분으로 나와주고 눌렀는데 일단 드롱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거 일단 의식의 준비 아아 아아 음 감이 없어 자 매지전즈 소울즈 효과 자 길메커를 버리고 카드를 소환한다 자 소울즈 아 그냥 버리고 한번 주고 봐야 되는데 어 나중에 할걸 아 아 바보야 나중에 썼어야지 저거 아아 안돼 자 일단 일루전 오브 카오스 오 레드 아이야 아 나 이제 끝났네 에이 요거라도 써야지 음 아 아 두장을 세트합니다 아 솔더 세트 그 다음에 탱크 세트 그리고 나는 뭐에요? 난 이제 끝났스 아 된다 애매하구만 어 캐롤 타고 레드 때문에 다 망쳤어 오오 레드가 두마리라니 오오 다 다 다시 온다 엥 아 쟤도 있었구만 냐옹이 효과로 인해 교제 몬스터를 선한다 오니 내 불매고를 아이고 이런 감살 따름이 오호 엥 같은 종족 아니였어 엥 종족 숙성이구나 아하 연주가가 오 잠깐만 아니 패로 되돌린다고 안돼 흐흐흐흐흐흐 안돼 으아 안돼 넌 묘지에 있어야지 다시 한번 온다 그가 온다 기간틱이라 아 아주 치고 오오 스워드맨 여기서 배틀 아이야 여기서 이제 박스의 효과로 인해 아 누굴 보내야지 아니 너 가라 냐옹이 냥냥 펀치라 아이야 아 젠장 하필 덱이 있을 카드를 다 손에 잡아가지고 이거 다음 전개가 되나 드로우 흠 뿌엠 자 여기서 일루전 오브 카오스의 효과 내가 손에 넣을건 좋아 박치금 치마이오스 이것밖에 답이 없겠다 자 일단 한장을 제대로 되돌립니다 자 티마이오스의 효과 렉메지션은 필요없다 자 나와라 티마이오스 맞다 합체는 효과 근데 다 그건데 아니 벨러 엘러가 있었구만 자 여기서 티마이오스의 효과 다 합체다 티마이오스하고 빌레거래 융합 청규소환 나와라 용기사 빌레이미스 싱글 자 여기서 우엠의 효과 여기로 보내요 아 여기서 여기로 보낼거는 셀패시아 어 맞다 서순 아잇 젠장 아잇 아잇 짖구러 일단은 또 일단 파괴해버려 그럼 이제 필이오스 소주의 효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서 이제 소주의 효과 요제도 고생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더블클스 액션 소재를 한다구 하지만 용기사 블랙매치거의 숨겨진 효과 근데 한나을 벌리고 차단짜를 파괴한다 아 넌 이제 살았어 좋았어 그래서 토이 솔저의 효과 빛속동 몰스터를 가져온다 뭘 가져와야지 일단은 소속을 위해 심한의 여신을 썹 잡니다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배틀이야 자 장난감에 맞아 죽어라 오오 갓마버스 아니 저건 몰랐다 하지만 용기사 풀리면 아이고 맞다 오오니 안돼 말도 안돼 안돼 젠장할 저 비싼 비싼 카르테시아 일단 들어와줘 저 저런 효과가 오오오 안돼 칭호한다 오오오 오오 쏘어두면 사라니 뭐라고 히히히 안돼 그만둬 안돼 그만둬 이건 아니야 설마 기간치기 3장이라고 설마 기간치기 3장이야 진짜 오 오 Si 다행이 아니에요 뭐야 난 마이 오니 버스 오오오 공격력 상승까지 오 단들 너무너무 musay 그렇다 Jonas northern 일 앞다리 주어진 보니 하이 마지막이야 아 뜨거운 돌체 인정하네 자 여기서 박스의 효과 다시한번 더 세트를 한다 세트 한장 더 세트 할꺼야 자 두장 섞어주고 방법은 요거뿐이야 퍼르테시아 효과 발도 어 맞다 안돼 효과가 무효라니 퍼르테시아 오니 뭐라고 오니 오 잠깐 저 녀석 뭐야 효과 잠깐 저 효과는 무엇이란 말이냐 와 500 데미지를 준다고 말도 안돼 저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도 안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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